The New York Times, Wednesday, October 13, 2021 Amid US-China chill, Harvard moves a top language program to Taiwan. 미중 관계냉각의 와중에 Harvard가 옮긴다 최고 언어 프로그램을 타이완어로 Harvard University will move a popular Chinese language program to Taipei from Beijing Amid broad chill in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rvard 대가 옮길 것이다, 이전할 것이다 인기 있는 중국어 프로그램을 타이페이로 대만의 수도죠, 타이완의 수도입니다 베이징에서 타이페이로 이전할 것이다 Amid mom의 와중에 broad chill 하면 전반적인 관계냉각입니다 학문적, 문화적 교류 이런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관계냉각의 와중에 미국, 중국 간에 이 장면은 2019년에 하버드대 총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The program's director Jennifer L. Liu told Harvard Crimson that the move had been driven by a perceived lack of friendliness on a part of the Chinese host institution, the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이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인 Jennifer L. Liu가 말했다 The Harvard Crimson, 이거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만드는 학생신문입니다 이 하버드 크림슨의 말했다, 대디하라고 The move, 이러한 움직임은 have been driven, 촉발되었다, 유발되었다, 모에 의해 by a perceived lack of friendliness 이걸 직역을 하면 지각된 친근함의 부족인데 뭔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전의 관계는 상당히 친근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 뭔가 좀 쌀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 촉발이 되었다 누구 측의 그런 쌀쌀함이죠? 중국 host institution 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중국 측 주최기관입니다 그게 바로 베이징 언어 및 문화 대학이죠 이 대학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측에서의 그런 조금 냉담함 이런 걸로 촉발이 되었다 Harry J. Pierre, a Harvard spokesman, said The plan move of this program from Beijing to Taiwan has been considered for some time and reflects a wide array of operational factors Harry J. Pierre, 하버드 대 대변인입니다. 가 말했다 이러한 계획된 이전이죠 이전 이제 뭐 그 프로그램을 옮기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전 베이징에서 타이완으로 이전하는 것이 고려되어 왔었다 for some time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 건 아니고 and reflects 반영한다 wide array of 이거는 이제 뭐 광범위한 이런 말입니다 그런 operational factors 운영적인 요소들 이런 것을 다 반영한 것이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옮기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 The relocation comes as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reached their lowest point in decades 여기 OOO은 일부 내용이 생략된 걸 말합니다 이러한 Relocation, 아까 Move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전은 나오고 있다 as 뭐 하는 와중에 뭐 하는 가운데 ties,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have reached their lowest point, 최저쯤에 이런 인데키 수십 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한 이런 시점에서 나오고 있다 Increasingly, the tensions have spilled over into realm of people-to-people exchanges as well Increasingly, 점차 이러한 긴장관계는 have spill over, spill over는 어디로 번져가답니다 원래 spill은 물을 솟다 이런 말이죠 어디로 번져갑니까? Realm은 영역이죠 People-to-people exchanges, 이건 이제 민간 교류입니다 민간 교류의 분야로까지 여기 as well, 뭐뭐도 민간 교류로도 번지고 있다 The Harvard program's relocation to Taiwan also comes as the island has supplanted Hong Kong as a bastion of free speech in the Chinese-speaking world, an idea that Taiwanese officials have been keen to emphasize 여기도 일부 내용이 생략됐습니다 하바드 프로그램의 이전, 타이완으로 이전, 이것은 또한 나오고 있다 as, 이런 시점에서 the island, 이 섬나라, 즉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이 서플랜터는 대체하다 홍콩을 대체한 상황에서 As a bastion 하면 보루 자, 자유언론의 보루로서 Chinese-speaking world 중국어권에서의 자유언론의 보루 과거 같으면 홍콩이죠 전 세계 서방 언론들 전 세계 언론들이 홍콩에 다 아시아 지국, 아시아 지사가 다 있었습니다 홍콩이 과히 뭐랄까요 자유언론의 보루였죠 그런데 지금은 신국가보안법이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취재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이미 뉴욕타임즈는 홍콩의 일부 인력이 서울로 왔고 결국은 다 올 겁니다 오고 또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옮기겠죠 서울로 올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대만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홍콩은 자유언론의 보루로서의 그런 역할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어권에서는 그럼 홍콩의 대타는 어디냐 대만이죠 이제 대만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물론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아마 대거 몰릴 겁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동격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앞에 나온 이런 그에 대한 자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게 좋습니다 그런 사실 자 이게 그런 사실이죠 이걸 대만 관리들은 이때다 이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막 알리겠죠 자 우리 이제 다 대만으로 오세요 대만이 중국어권에 자유우리는 보름이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REOBIDA